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변호사 지식포럼 산재분과위원장 산재전문 박중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재강의 39번째 시간으로 산재보험급여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제도는 일정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거로 인한 증거보전의 곤란함을 구제하기 위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권리자를 법적 보호에서 제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각종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진행되는데 이를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라고 합니다. 요양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 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날마다 진행합니다. 따라서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로부터 역산해서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게 되며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례에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만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휴업급여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하느라고 휴업한 날의 다음 날, 즉 급여 대상으로 해당된 날의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진행합니다. 간병급여는 실제 간병이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 단위로 지급하므로 실제 간병을 행한 날의 다음 날이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장례급여청구권은 상병이 치유된 날에 발생하므로 치유된 날의 다음 날이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됩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요양을 개시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폐질상태가 일정기준에 해당된 경우에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 상병보상연금 대상이 되어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지급일의 다음 날이 됩니다. 유족급여청구권은 근로자가 사망한 날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 될 것이나 장의비는 근로자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장제를 실행한 날의 다음 날이 소멸시효 기산일이 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이라 함은 시효 완성의 장애로서 시효의 기초인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에 부합되지 않는 사실의 발생으로 인해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어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이 있으나 산재보험급여의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시효가 중단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산재보험급여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요. 산재보험급여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상담 전화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